미국 서부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위안부 피해국 후손들이 힘을 합쳐 건립해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정준영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는 3명의 소녀가 손을 잡고 둘러서 있고 이를 한 할머니가 바라보는 형상입니다. 소녀 3명은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짓밟힌 한국과 중국,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상징합니다. 할머니는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를 형상화한 겁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 일본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반드시 사죄를 받고 법적인 매상을 해야 됩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2년 전에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의결했습니다.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위안부 피해국 13개 나라 후손들이 힘을 합쳐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미국 내 공공부지에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된 건 여덟 번째지만 대도시 중심부에 세워진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